그래서 민지이가 뭐 하기로 했냐면 20일 하기로 했나요? 했는가 볼까요? 와우 열심히 했네요 골고루고 오케이 20일은 홀스니까 그게 어렵지 않았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WIN 오케이 그러면 얘는 IN 이러면 PIN 이러면 이러면 SHIN 그렇지 WIN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PICK 오케이 그러면 이러면 그렇지 혀 살짝 잘 불렀어 PICK 잘하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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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자 이러면 CHE 그렇지 CH는 취지 오케이 좋아요 PICK PICK 그 다음 CLI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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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그러면 이러면 BLEEP 이러면 FLIP 그렇지 얘는 CLIP DI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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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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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LEEP FLIP SHIP SHHE SHHE SHIP 혹시 얘는 무슨 소리나는지 알아? ZI BLEEP FLIP 공부 좀 더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